우리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제30회 관악구민상 후보를 찾습니다. 주변에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힘써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관악구민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구민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상입니다. 시상 부문은 효행, 복지, 봉사, 교육, 문화, 예술, 환경, 안전 7개 분야로 8월 24일까지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시상일인 10월 15일 기준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면서 시상 분야별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관내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관악구민 30인 이상의 공동추천이 있으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의 뉴스 소식에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